정의당을 한번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정의당 내에서 좀 옳은 소리를 하던 분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번에 박창진 씨라고 대한항공 땅콩 사건에 관련된 분도 그 당시에 노회찬 씨의 권유를 받아가 정의당에 입당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망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이분은 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입니다. 정의당 사람답지 않게 얼굴이 좀 맑게 생기셨네요. 떠난 이유가 그 당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 의견이 공존한 것이 불구합니다. 천호선 전 정의당 당대표도 떠나고 박찬진 영입인사도 떠나는 정의당은 외에 정의당의 존재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를 접습니다. 천호선 전 대표. 정의당은 제가 생각한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박찬진 전 대한항공 땅콩 사건의 주인공 전 부대표. 위기에 빠진 정의당에서 급기야 전직 대표, 부대표마저 잇따라 당을 떠납니다. 이 오리를 지방선거에서 원회 정당인 진보당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고 36억 원 부채로 허덕이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창당 계리안까지 채택하여 고군분투 중인 정의당이지만 떠나겠다는 목소리만 들려 앞날이 캄캄하다고 정의당 관계자는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기사를 여러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목만 딱 보니까 이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국민 이름을 내건 정당에 국민이 없고 민주 이름 내건 정당에 민주는 더더욱 없고 정의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에 정의는 전혀 없더라. 그런 표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정의당이 망했다. 정의당이 사람들이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먼저 떠올랐거든요. 방송 목소리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천호선 전당대표 정의당을 떠납니다. 정의당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의 노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가치 다른 의견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능력이 부족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전략은 토론과 논쟁의 주제가 되기보다는 같은 당을 할 수 없다는 배제와 축출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냥 대충 떠난 이유를 알겠네요. 오늘 여기에 이재일님께서 아니 정의당요? 심상정의 사당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천호선 정의당 당대표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번뜬 머릿속에 드는 것이 정의당? 그렇게 하면 그냥 정의 플러스 당이 아니고 정의당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위성정당 만드는 것하고 또 뭐죠? 검수완박법을 뭡니까?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정의당이 부정의한 일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당 때부터 정의당에 몸담은 한 관계자는 예전엔 생각이 달더라도 배척하는 문화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공동체란 틀이 깨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의당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망하는 중에 아니라 이미 망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 장원님께서는 심상정은 허수압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박현진님은 민주당 이중대가 정의당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여기 가장 인상이 정의당 심상정의 사당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의당이 망하면 안 되니까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 그 말씀처럼 정의당 심상정 사당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상정은 허수압이잖아요. 밀리아의 녹색 장원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정의당 하게 되면 심상정 심상정 하게 되면 정의당 정의당이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오고 정의당 하면 심상정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대구 광역시 달성국 여러분들 성적표입니다. 달성국 성적표지만 달성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분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뺏긴 표만큼 다 뭐죠? 심상정도 같은 비율만큼 뺏기죠. 이게 달성국 성적표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윤석열 표하고 심상정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뺏겼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 6만 3,210명 가운데서 5%인 2,208표를 이재명한테 빼앗긴 거죠. 심상정도의 62표를 이렇게 빼앗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 다 5%씩 빼앗긴 거예요. 5%씩 5%씩 빼앗겼는데 이렇게 빼앗겼는데 물론 국힘당도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정의당의 심상정씨도 하나도 이런 항의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제가 항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항의를 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은 본인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를 빼앗기고 심상정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5%를 빼앗겨가지고 2,208표, 62표 2,270표가 이재명이 꿀꺼덕하고 먹고 윤석열과 심상정이 토해낸 이런 결과가 다 5%씩 5%씩 이렇게 어떤 데는 30% 종로구 같은 30% 30% 이렇게 뺏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뺏겼는데 아무 예약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덕양구 고양시 갑지역구에서는 심상정한테는 표를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더불어미당 문명순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반드시 심상정표에 손을 대야 되는데 심상정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대신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표를 이루는 무자백이름 손을 댄 거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1% 손을 대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 표를 다 더불어미당 문명순 후보안께 넘겼는데 놀랍게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표만 절대 손을 안 댄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미당 문명순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심상정표도 손을 대야 되는데 심상정표에 손을 안 댄 거 아닙니까? 4.15 총선 고양시 덕양구 갑 심상정 사전투표 덕보에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후보표는 집중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름 사전투표 덕표에는 집중적으로 표를 대가지고 더불어미당 문명순 후보안에 이름들을 밀어줬는데 문명순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심상정표에 손을 대야 되는데 심상정은 일체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고 이중된 모양이다. 심상정은 특별하게 봐줘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봐줘야 되니까 심상정 후보는 2022년도에 대선에서 뭡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표가 현저히 작지만 같은 비율로 대부분 빼앗겼는데도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이렇게 표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덕표수에서 여러분들 일정 퍼센트를 뺏기는데 그런데 일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힘당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정의당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는 이렇게 뭐죠? 심상정은 아예 당선시켜줄 그냥 요량으로 그냥 전혀 손을 안 댄 겁니다 4.15 총선 고향시 덕양구 심상정 사전투표 덕표에서는 손을 절대 안 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를 이렇게 이렇게 표를 빼앗겼는데도 이렇게 이런 표를 막 빼앗겼는데도 대구 달성구 사전투표 조작 이렇게 표앗겼는데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렇게 표를 뺏기고도 그 똑소리 난다는 심상정이 조용합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뭡니까? 그냥 아예 그냥 이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심상정은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뭡니까? 심상정표는 한 표도 손을 안 댄 겁니다 심상정 이후에 부정선거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한 분께서 스티븐 손님께서 제 블로그에는 부정선거 자료를 올렸는데 놀랍게도 20대 40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20대 40대는 오로지 돈밖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이 나중에 다 뺏긴다면 모르겠죠 살아보면 다 알겠죠 살아보면 아는 게 있고 직접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깨우치면 좋은데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배울 수가 없으면 다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심상정씨와 정의당의 당대표자 얼굴이니까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요지가 정의당에 막상 정의 없고 민주당에 막상 민주 없고 국민당에 여러분들 막상 국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을 여러분들 거짓이라고 안 하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정의를 정의라고 하지 않고 선을 성의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지탱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망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돈 돈 하지만 그 정책을 실패로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해가지고 그 영글족 중에서 뭡니까? 그 정책 실패로 엄청난 대출을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세 번째 여러분들 0.75%를 미국에 올렸는데 앞으로 두 번 더 올린다는 감이 최소 어떻게 여러분들 견뎌내릴 겁니까? 그 충격을 그게 다 정책 실패인데 그 정책 실패가 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책 실패가 왜 나왔냐? 국민을 무수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책 실패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국민을 무수화한다는 건 뭡니까? 선거가 공정하면 국민을 무수화할 건데 선거 결과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국민을 무수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생각을 못하냐 이야기죠 눈에 그냥 보이고 그냥 입에 들어가면 맛있다 즐겁다 그것만 생각하냐 이야기 한 단계 더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영글족들이 엄청난 부채를 짊어져가지고 어제도 뭐 20% 여러분들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순 부채가 두 배인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비용이 왜 발생하냐 이야기죠 결국은 다 뭡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쪼대로 한 겁니다 정책을 그러니까 뭐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20대 30대 40대 온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 전혀 관심을 못 가지겠다 할배드만 선거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 잘 살아 봐라 그거죠 사람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지 돈돈돈 여러분 돈돈돈돈 해가지고 돈이 벌립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돈돈돈돈 해가 돈이 벌립니까? 돈이 다 이러면 될 발이 네 개가 돼가 다 달아나죠 그래서 돈이 안 벌리지거든요 돈은 열심히 뭔가 진심을 갖고 정도를 걷고 치열하게 하다 보면 돈이 모이면 좋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모이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다닌다 해가 되면 돈이 벌립니까? 돈이 벌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은 많은 유튜브 채널들도 있고 그러지만 다 제각각 개성 있는 방송들 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하는 그런 방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송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그냥 제가 읽는 신문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탄압은 참 많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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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